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시달렸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지 지금 3년 차인데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겠죠. 영국에서는 고독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니스트리 오브 고독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점검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가 이게 드러난다고요? 네. 정신건강실태조사는 19세 이상 국민들 한 2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붕괴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한 만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 위험군이 10% 정도 이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약간 들어가 보면 성별로는 우울증은 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20대고 40대부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조금 낮아져가지고 60대 이상은 이제 한자리 수수로 다시 내려가는 정상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우울한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은 했거든요. 통계로 보니까 느낌도 다른데 실제로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30대가 가장 우울증 지수가 높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은 이제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이 높다. 그 이유가 이제 독박 육아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혹여 집에 단절되어 있거나 그렇죠. 혹여 독박 육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0대 여성이 가장 취약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없었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이 조금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 높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흐름이 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시작할 때니까 팬데믹 바로 직후였으니까 한자리수였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난해 3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16.3% 정도로 가장 높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다가 지난달에 13.6%로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통계들 아니면 그 사회면의 기사를 보면 이른바 쓰레기집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있잖아요. 집을 치우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혼자 살다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특수처리업체에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 집에 10톤 이상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경제활동을 안 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직장생활을 멀쩡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 낮아서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다수가 보면 멀쩡히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전문직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여성 가운데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번 조사의 뒤쪽에 나오면 심리적 지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족이 3분의 2를 차지했는데요. 아예 그렇게 날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도 각 구별로까지는 안 돼 있지만 5, 6개 정도의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심리상담 전문가를 모시기도 했었고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혹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분이 이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기관에 스스로 연락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게 조사해 보면 이 데이터는 대체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이 많지만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30대, 20대 여성들이 많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 빈틈을 찾아가지고 통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앱 사용량 이런 것들 보면 백신 주사 맞고 이후에 건강이나 의료 관련해서 검색하는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버즈량 통계로 보면 입증이 되는 상황인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건강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고독부를 설치했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설치하면 어때요, 국장님? 차량아름 동사무소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주민센터들이 다 수호시는 그렇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을논무사,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까지는 있거든요. 마을 주치의 이런 형태로 만들 수는 있겠죠. 마을 주치의, 마을의 마음 주치가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 주시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들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극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